신규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가양동 CJ공장 부지 3개 블록 개발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CJ공장 부지 개발은 총사업비 4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 3683제곱미터 부지의 업무 판매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 4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기간 공약사항으로 가양 CJ부지 개발 적극 지원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내걸고 취임 후 2호 결제로 CJ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2블록 개발 허가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3블록 1블록 개발을 순차적으로 허가하며 주민들과의 공약사항을 이행했습니다. CJ공장 부지 개발은 오는 8월 착공 예정인데요. 구는 지연됐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침체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김포공항부터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로 연결되는 강서구의 신경제축 조성을 위한 추석이라며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